천재야, 이것 좀 봐. 우리나라를 찾은 방문객수래.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점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 수 정말 큰 것 같아. 방문객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어떻게 읽는지 알아볼까? 만이 10이면 10만 또는 10만이라고 쓰고 10만이라고 읽어. 만이 100이면 100만 또는 100만이라고 쓰고 100만이라고 읽어. 만이 천이면 천만 또는 천만이라고 쓰고 천만이라고 읽어. 아하,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돼. 코리, 그러면 우리나라를 찾은 방문객 전체수를 읽어 볼래? 만이 1422이면 1422만 또는 1422만이라 쓰고 1422만이라고 읽으면 되겠다. 맞지? 잘했어, 코리. 자리의 숫자가 0일 때에는 숫자와 자리값을 모두 잊지 않아. 근데 1422만은 얼마만큼의 수인지 궁금해. 1422만에서 1, 4, 2, 2는 각각 얼마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자. 1422에서 1이 나타내는 값은 천만, 4가 나타내는 값은 사백만, 2가 나타내는 값은 뭐지? 2가 두 번 쓰였어. 10만의 자리에 2가 나타내는 값은 20만이고, 만의 자리에 2가 나타내는 값은 2만이야. 10만의 자리와 만의 자리에 똑같이 2가 쓰였는데, 나타내는 값이 다르구나. 맞아, 코리. 1422만을 각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의 합으로 나타내어보자. 1422만은 천만 더하기 사백만 더하기 이십만 더하기 2만 우와, 이번엔 무엇을 구경하러 갈까? 저쪽으로 가보자. 아冷금 sert 그 양이 듣고 라 지금 거 쓰여 이렇게 저렇게